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 유익한 알찬 정보를 더해드립니다 정보 플러스의 김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플러스 시간에는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드렸던 많은 정보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보시고 체험해보시고 아주 만족해하시고 즐거워했던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미래여행사의 남봉규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칭찬 많이 받으셨어요 요번에요 이 방송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전파가 되는가 봐요 전화들이 많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방송 보시고 와서 아유 너무 만족스럽지 않더라 그게 뭐냐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전달해놓고 영 아니더라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유 뭐 고객 만족도 1위라고 그러던데요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북유럽 여행에 관한 정보를 여기서 드리고 저희 회사가 많은 고객을 모시고 6차 팀까지 37명씩 35명씩 되는 6차 팀까지 모시고 행사를 잘 끝냈습니다 1등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객 1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30년 동안 여러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다녀온 중에 이렇게 고급스러운 여행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대접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셔서 만족도 하신 것 같아요 네 호텔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고 뭐 예측할 수 없었던 식사들을 제공했거든요 예를 들면 52유로짜리 식사가 나온가 하면 68유로짜리 80유로짜리 이런 한 끼에 이런 식사들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깜짝깜짝 놀리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적자를 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조금 후에 이제 잠시 후에 또 한번 또 여쭤보기로 하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접하시고 정말 주신 정보만큼 참 만족스러웠다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 격려와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래 여행사 뭐 접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오늘도 처음 이렇게 미래 여행사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 여행사가 삼십 년 전에 이태리 로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온 지는 사실은 광고를 내면서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접하기는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대에 만들 때는 제가 여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한국 여행업계가 한국의 여행 자유화가 아닌 시절에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랜드사를 했었고 한국에 한 4천여 개의 여행사들을 상대로 하는 랜드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에서 가이드하던 식구들 또는 직원으로 있던 식구들이 지금 유럽 각지 심지어는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 나가서 사장들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본이 있는 뿌리 깊은 여행 업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럴까요 급조됐으면 사실 그런 어떤 진국 같은 그런 게 나오지가 않죠 자 지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 만족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간에는 어떤 정보를 좀 준비를 해주실까요 오늘은 남태평양 이야기를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태평양 네 조물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지구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저는 이 세 개의 섬나라 휘지와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남성과 북섬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말씀만 들어도 벌써 그냥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 네 자 하나씩 한번 가볼까요 휘지라고 하면은 우리 휘지 병물이 많이 섬겨되어 있죠 병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 조그만 섬나라가 이 병물을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그 이유는 그곳이 지구상의 최고의 청정해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더 잘하신다니까요 네 네 그곳에 가면은 일단은 그 에메랄드빛 바다 수심 20m가 그냥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에서 프라이빗 섬을 하나 빌려서 그곳에서 스노클링도 하고 열대어에게 먹이도 줘보고 잠수정을 타고 밑을 해저를 보고 산호철을 보고 해양 레이저 스포츠가 거기서 다 즐길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 2박을 하면서 이곳을 즐기다 보면은 정말 신선이 따라옵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이건 참 근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뭐 강조해 주실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피지에 가시면은 일단은 이 호주나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곳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레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아주 가난한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런 그 여행 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행객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섬이죠 한상의 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신혼여행지로 이곳을 다녀가면은 이곳은 개발도 느리고 사람들이 여유 있고 아주 느릿느릿하게 변화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신혼여행지로 선택해서 신혼여행지를 다녀간 후에 50년 지나 다시 오면은 그곳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져 있고 변한 것이라고는 그들의 백발이 된 머리와 뭐 그렇게 남아있다고 그런 이야기 소설들이 있습니다 얼핏 여행의 고향 뭐 이런 느낌이 드네 네 그래서 아 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질문 했대요 이제 인생에 여행지를 많이 다녀온 후에 마지막으로 또 한 곳을 마지막으로 선택하다면 어디를 가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즈를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아유 생각 못 말씀만 들어도 아주 그냥 벅찹니다 네 그곳을 여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호주로 넘어갑니다 호주야 아유 호주 그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곳 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아 캥거루와 코알라가 있는 곳 자연이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곳에서 블루 마운틴과 이 자연들을 보면서 그곳을 관광하는 일 예 그러고 그러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 비행기를 타고 음 뉴질랜드의 남섬 네 퀸스타운이라는 곳을 가십니다 네 퀸스타운 이 퀸스타운에 내리는 순간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가 여기가 아마 여행의 끝인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자연경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경관을 보고 이것이 끝인가 하는데 그 다음날 가면 어제 본 거 다 잊어버려요 오늘 너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길래 그렇죠 반지의 제왕 보셨습니까 영화 네 반지의 제왕의 그 숲들 나무 위에 그냥 이끼들이 확 껴있는 녹색 나무들 숲 이런 대자연 밀림으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아 거기가 세트였다 아마 그 부분였던 거 세팅을 한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가 세트죠 예 예 그렇죠 대단하네요 참 말씀을 네 이렇게 달리다 보면 밀림을 달리다 보면은 폭포들이 쏟아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폭포를 보다가 왼쪽으로 보면 또 여기서 폭포가 쏟아지고 뒤로 보면 또 뒤에서 폭포를 쏟아지고 이게 360도 그냥 폭포들이 쏟아지는 그런 절경들을 다닙니다 자연 그대로네요 아주 근사합니다 네 음이온들이 엄청나게 뿜어진다 그러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천혜의 절경 천혜의 자연 관광지를 참 여행을 하면 좀 행복하겠는데 어떻습니까 먹거리나 이렇게 주무시거나 이러실 수 있는 부분들은 네 이제는 한국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제가 밀포드 사운드에서 피오르드 크루즈를 탔는데 네 그곳에 가면은 그 특수한 해산물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녹색 뭐 홍합이 나온다든가 관절염이 좋다고 많이 들면 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거기에 그거 싸먹으라고 상추와 고추장 김치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배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말로 방송도 하고 김치와 고추장이 그곳에 실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음식의 좋은 점들이 세계들이 많이 알고 요즘에 또 많이들 찾으시니까요 그렇죠 주무시는 건 어떻습니까 호텔 뭐 식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한층 올려놨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하셨다 예 여행 문화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미래 여행사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뭐 식사도 그렇고 또 뭐 주무시는 것도 그렇는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일 좋게 업그레이드를 하셨으면은 그 우리 여행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조금 부담이 더해지시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현재 그냥 일반 여행사에서 보급하는 여행 그냥 일반 상품 네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일방 상품의 가격에 500불 낮췄습니다 하하하하 그렇게 정란하게 하하하하 아 가격은 더 저렴하시단 말씀이시죠 네 가격은 500불 낮췄고요 그거 거짓말하시면 안되는 게 현장에 소비자분들이 다 서치해서 비교해보시면 다 알아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저희가 전화로 상담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른데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데요 실제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돌아오신 분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뭐 가격은 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저렴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의 지혜고 또 비즈니스의 지혜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미래 여행사 또 이런 좋은 것들을 체험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중에 이제는 좀 즐겨 볼까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 볼까 때가 늦었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후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할애하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을 위해서 좀 더 휴식도 같고 재충전의 시간도 같고 그리고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래 여행사에서도 준비해 주신 이런 근사한 정보 함께 만나보시면서 또 행복한 시간들 함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 남봉규 대표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좋은 여러 가지들을 또 우리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해 주십사 앞으로도 번창하시고 또 많이 많이 또 화이팅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